고장난 RTX 3060 글카를 번정해서 구매했습니다. 9.9999 주고요. 판매자가 회사 컴에다가 꽂으면 문제가 없는데 집에 있는 컴에다가 꽂으면 모니터까지 싹 다 꺼진다길래 회사에서는 켜지는데 집에서는 안 켜진다. 이게 지금 내 컴에서 켜진다면 3, 2, 1 지금! 됐스! 뭘 봐이 씨. 혹시나 가발을 좀 걸어줘야 고장 증상이 나올 것 같아. 글카 테스트를 시작! 다행히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 밤 기절 수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롱? 저기 그 죄송합니다. 아니 다음에는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와도 뭐 하나 뗐다 붙여가지고 주작이라도 하겠습니다. 그 BGA 가지고 GPU라도 한번 뗐다 붙였다고 해야 또 와 씨 이럴 거 아니야? 암튼 뭐 보여드린 거 없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뭐 고친 거는 나중에 수리 공방 차릴 거거든요. 그때 뭐 참고용으로 구라야 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나이스라도 한번 아니다. 잘 자요.